양문석 당선자가 조선일보 징벌법안을 1호로 내겠다고 기엄을 토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아주 원안이 많이 설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양문석 씨는 의산축소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자가 실수를 했으면 실무자가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다 조선일보 징벌법안을 1호로 내겠다. 저는 조선일보를 제일 좋아하는데 양문석 씨는 조선일보를 제일 싫어하군요. 조선일보 징벌법안을 1호로 내겠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국이가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내겠다고 그랬나요? 왜들 그러십니까? 아니 이번 민주당 사람들 징벌법안이니 무슨 1호 법안이니 하고 난리들 났습니까? 대단한 거 거머쥔 것 같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회의원일 뿐이에요. 양문석 씨는 영상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계속 절을 하는 영상이 많이 떴죠. 여러 번 떴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인사도 잘 유권자 자동차한테까지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던데 그 초심으로 돌아가요.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간만에 차이야 간만에 차이. 어떻게 조선일보를 또 집어가지고 징벌법안을 1호로 내겠다. 배심은 참 좋은데 언론을 상대로 하면 되겠어요?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 징벌법안 1호로 내겠다고. 아니 국회의원 되자마자 사람 놀래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준석이도 뭐 되고 나니까 하늘이 다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 모양인데 천만에 국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회의원 마음대로 큰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리고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는 실무자가 실수했다는데 실무자가 실수를 하면 누구나 다 실무자가 하죠. 실수하면 처벌은 원래 당사자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지 실무자는 시켰을 테니까 그리고 점검을 시켰으면 나중에 점검 체크를 한다고. 특히 재산축소 신고 그런 거 재산 신고하는 거야 아주 관심이 많죠. 원래가 그건 100% 자기가 하는 거니까 원래 봤겠죠. 그런데 실무자에게 토스를 해버리는 그 태도는 양문석답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의 11억대 불법 대출로 날 빚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실, 일부 정치검사들, 조선일보 이게 3대 축이다. 3대 악의 축이다 했습니다. 당신 말하는 거 순화시켜야 되겠어요. 당신 그러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아. 안하무인이 되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다. 당신의 1호 법안은 진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mbc를 갖다가 선택하라고.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당신 말대로 하는 언론이 mbc라고. 그 민노총 방송이라고 얘기가 있는 mbc를 갖다가 당신 말대로 조선일보를 빼고 그 속에다가 mbc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괜찮을 텐데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악의 축이라니. 이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악의 축. 액시스 오브 이블. 액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 그거 하나 악의 축이라는 말을 가져와 가지고 3대 악의 축. 조선일보, 일부 정치검사들, 대통령실. 지금 보니까 이 양문석 씨가 아마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대통령 되고 난 그런 기분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함부로 희아화하고 함부로 얘기들 하는 이 피의자들, 피고들. 이재명과 조국한테서 배운 게 고작 그건가? 이렇게 대통령실을 함부로 모욕하고 일부 정치검사들이라고 하면서 검사들을 모욕하고 그다음에 언론인 조선일보를 3대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그런 언어를 갖다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하면 생각했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이 양문석 씨가 당선 확정 후에 11일 진행하는 JTBC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입법활동 계획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서울 서초구 잠원동 31억 때 아파트를 구매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딸 명의로 11억 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그 부분을 이런 사실은 본지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지라는 거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처음 알려졌다 이거지. 서울 서초구 31억 대 아파트 딸 명의로 11억 원대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논란. 논란을 제기했죠. 언론이 논란도 제기를 못합니까? 이런 사실은 조선일보 통해서 처음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선관위가 양 당선자가 31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을 21억 5천만 원이라고 축소해서 재산신고를 했다는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양 당선자를 경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31억 2천만 원에 산 아파트를 뭐하러 21억으로 거의 10억 정도를 갖다가 말이죠. 9억 몇 천만 원을 축소 신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재산신고할 때 현행법에 뭐가 되어있냐. 현행법상 구매 가격 공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높은 거를 갖다가 원래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3개에 3천인데 공시지가는 천이다 이럴 때 천으로 하면 안 돼요. 3천으로 적어야 돼요. 높은 걸 적어야 돼요. 높은 가격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는 건... 재산신고라는 공직자의 기본 길을 몰랐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알았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선관위가 경찰에다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문제를 확실히 풀어보면 되는 거고 정신없이 서류를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그랬는데 정신은 없었겠죠. 선거 치르는 당사자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고 아주 치밀하고 복잡한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전후 좌우를 알아야지. 무조건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얘기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잘 해보십시오. 많은 오늘 중요한 문제는 이 조선일보 징벌법안을 1호로 내겠다는 것. 통과된다 이거지. 그렇지. 과반이 넘고 190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려는 태도를 고치라 이런 얘기예요. 국회의 입법자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머릿속에 둬야 된다는 것.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나빠하겠는가. 조선일보를 징벌한다? 징벌법안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 대한 전체의 징벌법안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건 언론 탄압행위 중에 최고의 탄압행위라고. 양문석 씨는 지금 하나를 알고 열 개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금 그냥 붕 떠가지고 있는데 가라앉히십시오. 반드시 비행기 연료가 떨어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빨리 비행장으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 연료가 얼마 남았다는 연료 게이지를 보고 조금 나았으면 빨리 도달 안 하면 추락한다는 사실. 저는 양문석 씨에 대해서 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났길래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벌써부터 조선일보 징벌법안을 1호로 내겠다고 기엄을 토하는 당신의 용기는 자상하지만 그게 용기가 아니고 치기로 보여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